코바야 신의 메이 드래곤, 럭키 스타, 빈과, 풀메탈 패닉 등의 감독을 맡은 타케모토 야스이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작사인 교토 애니메이션의 감독입니다. 원래는 애니메이터로 큐애니에 입사한 타케모토는 이후 여러 작품의 감독을 맡게 되면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요.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의 감독이자 큐애니의 이사인 이시아라 타치야가 자신이 큐애니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할 정도로 총망받는 젊은 애니 감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19년에 일어났던 큐애니 방화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타케모토의 스승이었던 이시아라 타치야는 타케모토가 감독을 맡았던 코바야 신의 메이 드래곤의 이기 감독을 맡아서 타케모토가 이어나가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타케모토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큐애니는 메이 드래곤 이기의 오프닝 마지막에 시리즈 감독이라는 직함으로 타케모토의 이름을 올려 그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